위동이라면 지금 사람으로 비유하면 아주 수려한 시를 쓰시는 그런 정도가 아닐까. 왜냐하면 조용하고 공기도 맑고 그리고 굉장히 여기는 서울 시내이지만 상당히 뭐라 그럴까 지금 꿩들도 오고 아주 지금도 옛날 풍경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꿩들이 여기 와가지고 똑똑 소리가 나서 와보면 꿩이 이제 이렇게 자기 봐달라고 이렇게 소리하는 그런데요. 다람쥐도 왔다 갔다 하고. 자연이 그대로 살아 있는데요. 옛날 한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어떤 사람 변함이 없는 그런 사람을 얘기할 수 있겠죠.